2021년 전 6월 RSE 해또 출발 출발 어디로 S.T. Jr 그래서 사무 inclined but 이로idée 큰일들 하시겠어? 인내심! 아! 인내심에 다 한계가 있어, 이 새끼야.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요.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. 어머나 세상에, 다 떨어져서 죽었어! 이건 살인사건이야.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. 뺑송이 사고의 자살. 분명히 뭔가 있어요. 증거 없이 판단하는 일러. 아,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, 함정 맞어? 아, 이럴거면 택시가 운전해,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조남, 조남! 이 새끼야! 역사적인 비제사건을 남겨줄게요.